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가는 0.24%, 전세가는 0.14% 상승했습니다.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0.31% 오르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며 충남은 0.25%, 세종 0.17% 각각 상승했습니다. 전세가의 경우 대전이 0.33%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충남 0.23%, 세종 0.06% 올랐습니다. 대전 지역의 경우 주거 환경이 좋은 서구 지역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중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를 견인했습니다.